에너지의 이동 에너지의 나라 에너지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 관중 앞에 설 만한 놈인지 실력부터 좀 보는 게 좋겠구만 살아서 올라오라고 하하하하 하하하 빨리 아... 아시겠지만, 그 괴물과 싸워 살아남은 놈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습니다, 어르신. 살아남은 자가 틀림없이 나올 것일세. 끝까지 지켜보겠네. 아이고, 뭐 저야. 약속대로만 챙겨주시겠군요. 아, 마침 왔구만. 얼른 경매소 안쪽에 있는 출전 관리인 글린한테 가서 확인서 받고 출전. 후딱 안겨? 글린에게 가라군. 자, 자.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니놈이라고? 자, 이 확인서를 무기창고에 칸인에게 가져다. 지도를 보려면, 캡티를 울러봐. 구사는 쓸 수 없게. 웅종이 딱이게. 또 하나 왔구만. 무기는 거기서 하나 고르라고. 그런 거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. 어서 차봐. 그냥 더 십자가 준비하자. leans, 최 Saint 나를 반czywiście. 그건 창고 안쪽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봅.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어차피 여기 장비로는 턱도 없으니 수련교관 우파한테 가보라 구춧자라는 녀석이군 성공! across the scene 우퍼 녀석! 또 취했나보군 어디 한번 요균하게 써먹어보라고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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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전 차가 장갑합니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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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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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